안녕하세요 스카이 미술학원 윤블리입니다. 오늘 시범 영상은 물안경 그리고 나무 집게를 가지고 시범한 영상입니다. 일단 주제부에 정물구도로 배치되어 있는 느낌으로 스케치를 했구요. 그래서 물안경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바닥에 놓여져 있고 거기에 물안경 줄에 나무 집게가 이렇게 집고 있는 그런 연출로 주제부를 스케치를 했습니다. 자 물안경 먼저 채색을 하는데요 칼라는 사용한 칼라는 레몬일로 그리고 퍼머넌트일로 울트라마린 세를리안 그리고 아이보리블랙을 사용했습니다. 물안경이 가천대 실기대회 때 나왔던 소재죠. 아마 물안경하고 집게하고 공모스 이렇게 3개가 실기대회 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말 동상하고 목마 동상하고 연필깎기랑 펀칭 찍는거 그게 나왔었는데 말 동상은 되게 어려워 했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이 실기대회 나갔던 친구들이 그리고 재작년에는 이제 물안경하고 집게가 공모스랑 나왔었는데 가천대가 3절이에요 실기대회가 3절인데 4시간밖에 안돼서 되게 시간을 잘 체크를 해서 시험을 치지 않으면 진짜 미완성하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천대는 좀 빠르게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실기대회 일정이 거의 없긴 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긴 한데 이번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가천대학교에서 또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연기가 됐죠. 언제로 될지 모르겠지만 2학기로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2학기 때 뭐 또 취소가 완전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가천대 준비를 하다가 다 잠시 중단한 상태에요. 자 지금 물안경 보면 물안경의 그 렌즈 부분이 렌즈가 되게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반사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한 컬러는 약간 푸른 계열, 약간 초록색에서 푸른 계열로 빠지는 느낌으로 해줬는데 일단 초벌로 레몬 옐로우 그리고 퍼머넌트 옐로우로 밑색을 좀 발라주고 근데 밑색 바를 때 약간 사선으로 좀 반듯반듯하게 브러싱을 좀 했어요. 유리기 때문에 그 표면이 매끈매끈하죠. 그래서 좀 쭉쭉 브러싱을 깔끔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칠해주고 나서 세룰리언. 그 레몬 옐로우에 약간 세룰리언을 섞으면 좀 청록색이 되게 발색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톤을 이용해서 또 중간 면칠도 해주고 그 다음 푸른 계열 세룰리언에서 울트라마린으로 빠질 수 있게 톤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넓게 유리로 되는 영역에는 넓게 일단 초벌을 다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꺾인 면 모서리를 다 찾아주고 있거든요. 꺾인 면에는 이제 울트라마린에 인디고 그리고 조금 더 진한 모서리에는 블랙까지 써서 잡아줬어요. 그래서 물환경마다 형태의 좀 스케치를 어려워하는 어려워요. 처음에 뜨면은 그래서 이거 구조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잘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꺾인 면이나 고무 마킹이 돼 있고 이게 얼굴에 쓰는 거기 때문에 고무 마킹이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명하게 렌즈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랑 약간 그 양쪽의 렌즈를 연결되는 그 연결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 줄에서도 음 그 줄 길이 조절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도 좀 잘 보고 스케치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꺾인 면 위주로 일단 어두운 면 잡았고 그리고 약간 그 푸른 빛이 돌면서 조금 약간 자주빛이 살짝 같이 돌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색감을 조금 더 얹어줬어요. 그래서 색감 자체가 좀 더 자체롭게 나오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파리 눈, 파리 눈처럼. 제가 칠한 것보다 조금 더 연하게 가셔도 돼요. 만약에 제시 이미지가 조금 더 이런 색감이 좀 덜 보이는 누랑경일 경우에는 조금 더 맑게 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두운 면 다 그 구조 꺾인 면 사주고 나서 이제 고무 마킹된 부분을 칠해주고 있는데 아이보리 블랙을 사용을 했어요. 아이보리 블랙이 살짝 약간 세피아를 좀 섞은 느낌의 블랙인데 약간 단독으로 사용하면 좀 발색이 발색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블랙을 조금 섞어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까만 줄과 까만 고무 마킹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블랙 계열로 다 밀어서 칠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 콧등에 이렇게 있는 고무 마킹된 부분이 있고 거기랑 이렇게 연결된 유리 부분이 있죠. 이게 물환경 줄도 보면 자세히 관찰해보면 한 줄로 가다가 약간 그 뒤쪽 두상쪽에 좀 이렇게 고정을 양쪽으로 될 수 있게 또 두 갈래로 살짝 나눠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다시 보면서 드로잉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줄로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좀 넘어가는 부분에는 조금 연하게 톤을 살짝 빼서 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 그 끈 쪽에 보면 두께가 살짝 있죠. 그래서 두께 있는 부분을 좀 남기면서 일단 칠해줬어요. 그 넓은 면이 일단 블랙이 좀 선명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먼저 이렇게 다 칠해주고 두께 부분을 다시 나중에 살짝 올려주고 올려줄거거든요. 일단 넓은 면 위주로 먼저 칠해주시면 됩니다. 앞뒤 겹치고 이런거 지금 일단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일단 면 자체를 다 칠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뜨리면 되니까 이렇게 끈 부분 다 칠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아이보리 블랙만 쓰면 약간 그 뒤에 풀리는 톤은 되게 괜찮은데 그 주제부 근경에는 블랙이 좀 약해요. 그래서 포스터 블랙을 좀 섞어서 다시 조금 어두운 면을 한번 더 이렇게 좀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쪽 블랙 라인하고 뒤쪽하고 차이가 나게 블랙을 떨어뜨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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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럴때는 아이보리 블랙도 같이 사용을 해서 뒤쪽에 풀리는 톤의 블랙을 잡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 블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좀 붙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다 칠하고 나서 조금 물로 풀어도 되고 그냥 색연필로 풀어 주셔도 돼요 끈을 다 칠하고 이제 조금 더 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안경 렌즈 부분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줄 부분의 두께 두께 부분에 좀 연하게 블랙을 조금 연하게 해서 잡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꺾인 면에 두께가 있다는 것만 좀 보여줄 수 있게 너무 그 부분이 밝으면 너무 특이데 살짝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나무집게를 칠하고 있어요 나무집게는 정말 많이 나오는 소재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나무집게만 가지고 하는 시범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나무집게도 워낙 많이 나오고 또 워낙 기본 소재이기 때문에 뭐 찝게 중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죠 이것도 그렇고 또 뭐 찝게 유류는 뭐 많지만 불독찝게도 있고 불독찝게도 있고 뭐 사무용찝게도 있고 목무용찝게도 있고 빨래찝게도 있죠 그 찝게를 사용할 컬러는 옐로우커 로우엄버 원투엄버 그리고 쇠 스프링에는 루틴을 사용하셨습니다 옐로우커의 초발은 화이트 조금 섞은 상태로 발라주시고 중간면에서는 초발 깔 때 화이트에 일로우커 살짝만 섞어서 연한 느낌으로 해주세요 실제 나무집게 보면 되게 밝거든요 색상이 그래서 좀 연하게 칠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중간면부터는 로우엄버 같이 사용해서 칠해주세요 칠해주세요 그리고 그 중간면이 너무 넓게 나오지 않게 잡고 풀어주고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면에는 번트엄버 번트엄버를 좀 같이 섞으면서 어둠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모서리 좀 찍어주시고 나뭇결 묘사를 하는데 그 윗면에 넓은 면에는 좀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나뭇결이 자세히 보면 약간 사선 느낌으로 해주시고 옆면 옆면에는 약간 길게 쭉쭉 나와있거든요 나뭇결이 그래서 그렇게 묘사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 꺾인 면하고 어두운 면 시작하는 부분은 묘사를 좀 많이 해주시고 거의 날리듯이 해주셔야 돼요 나뭇집게가 그렇게 막 나무가 리얼하게 막 확 파여있고 보이고 이렇지 않아서 그냥 가볍게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안경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나뭇집게는 좀 더 밝은 명도로 해주셔야 두개의 사물이 잘 떨어져 보이겠죠 그리고 이 쇠스프링은 루틴으로 바로 칠해줬어요 얇기 때문에 어두운 면을 많이 바로 찍으면서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뭇집게는 일단 형태가 안틀리게 형태를 안틀리게 많이 연습을 좀 해주세요 이 집게 연습 하나 잘하면 다른 집게는 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집게를 하고 나서 이제 물안경에 화이트라인을 좀 찍어줘야 되는데요 화이트라인 찍기 전에 일단 발색초벌은 좀 발색을 많이 밝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물을 좀 닦아내면서 어 그 삑받는 부분을 체크를 좀 해줬어요 이때 약간 밑색초벌을 좀 발색을 제대로 안해놓으면 그냥 그 하얗게 닦여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 이 유리에 그 삑받는 느낌이 좀 덜 나오기 때문에 밑색이 조금 있는 느낌으로 하시려면 초거름 좀 잘 발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무 막힌 된 부분하고 유리 부분하고 잘 떨어지게 라인도 좀 닦아내주시고 어 꺾인 면 모서리도 다 이렇게 이렇게 영역을 우라이트로 일단 다 닦아내줍니다 어 여기 화이트 찍을 때 뭐 너무 많이 막 결을 쳐서 유리 라고 해서 보통 유리를 할 때도 너무 과하게 결을 막 살려서 찍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그러면 좀 인위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핏받는 부분 딱 강하게 찍히는 화이트 부분을 하나 딱 잡아주고 그 주변에는 정말 연하고 약간 얇게 찍어서 처리를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요새도 트렌드가 너무 인위적인 표현보다는 자연스러운 실제 사물의 느낌이 좀 살리는 표현이 좀 더 그런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그 하이라이트 부분만 위주로 좀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 찍을 때도 너무 그 나 화이트 찍었어 이렇게 너무 티나게 하지 마시고 살짝 풀어주면서 좀 은은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서리를 꼭 꼭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꺾인 면이 좀 잘 살아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바라 세필붓으로 모서리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물안경, 안경 종류 하실 수 있잖아요. 물안경도 있고 그냥 안경도 많이 나오죠? 그냥 안경이나 물안경이나 할 때 한쪽 알 부분이 좀 앞쪽으로 좀 강조해서 스케치를 떠주는 게 스킨도 되게 커보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좀 디테일하게 파면 되니까 한쪽은 살짝 좁아지면서 투시 많이 넣어서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형태도 좀 덜 틀려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지금 구조상으로 꺾여있는 면 화이트 찍어주고 약간 그... 반사된 뒤에 비춰서 반사되는 부분에 화이트도 계속 찍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있는 고무 마킹된 부분도 요건 또 살짝 그 빛이 반들반들하게 비치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풀어서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역시 반대편 렌즈 쪽에도 모서리에 화이트 라인을 좀 살려서 찍어줄게요. 그러면서 그 렌즈 부분하고 그 고무 부분하고 좀 정확히 떨어지게 라인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비치는 부분들이 그... 지금 안경 R... 아... 이 물안경 R 쪽에 보면 렌즈 부분에 보면 뒤쪽에 비치는 면까지 다 같이 잡은 거거든요. 아까 그 유리 칠할 때 그리고 뒤쪽에 비치는 것까지 좀 보이는 느낌으로 칠해 주셔야 돼요. 처음 할 때 어쨌든 투명한 유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들이 좀 비치겠죠. 그리고 이제 고무 마킹된 부분에 살짝 삐빗는 부분에 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광택이 나는 그 고무라서 좀 광 있는 부분을 살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림자! 그림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색감이 다 비쳐요. 이 렌즈 자체가 투명한데 색감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유리라서 빛이 그 색감을 다 비치거든요. 비치기에 투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이 색감을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이건 바닥에 비쳤을 때도 그렇고 나무 집게가 만약 근경에 크게 들어가거나 밑에 깔려 있으면 그림자 할 때 그 비치는 색감을 꼭 같이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사실적인 느낌이 나겠죠? 일단은 아이보리 블랙으로 넓게 그림자 부분에 칠을 해줬어요. 일단 넓게 다 칠해주고 그 다음에 색을 올리거든요. 그림자는 항상 끝에 살짝 풀리게 풀리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라인이 따져버리면 오히려 그림자 같은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이렇게 밑색 그림자 잡아주고 이제 색이 비치는 거를 살짝 같이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너무 진하게는 넣지 않으셔도 되고 살짝 은은한 느낌으로 넣어주시고 그림자가 딱 사물이 닿는 부분은 조금 진하게 손을 넣어줘야 돼서 블랙을 좀 섞어서 좀 더 잡아줬습니다. 자 이제 색연필로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레이 밝은 거 몇 프론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밝은 그레이로 일단 라인 그 공 마킹된 부분 보면 좀 나와있고 들어가있고 그 부분 경계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색연필로 좀 떨어뜨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 광 있는 부분에 살짝 화이트 색연필로 같이 조금 광을 더 살려주세요.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은 나중에 색연필로 또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 어렵게만 밝고 어둠 막 다 너무 신경쓰면서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 묶어서 칠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묶어서 칠하시는 게 훨씬 시간이 절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붙어있는 부분하고 정리 좀 덜 된 부분은 계속 숙년불로 조금씩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블랙 부분이 좀 톤이 덜 풀리거나 좀 돌아가는 면이 덜 잡힌 부분은 이렇게 색연필로 가볍게 정리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꺾인 부분에 조금 차이가 안 나거나 이러면 그냥 색연필로 색연필로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아웃라인 한번 싹 또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의 시간을 좀 많이 공을 들여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 안 된 거 있으면 싹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림자는 마카로 마무리할 때 꼭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물감으로만 하고 그냥 끝내면 브러싱 잡을 게 좀 많이 나서 마카로 좀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둠 약하게 잡힌 것도 한 번 더 마카로 좀 잡아주고 자연스럽게 좀 풀어질 수 있게 또 마카를 활용을 해서 잘 풀어주시면 돼요. 일단 마카가 자국이 잘 안 나게 이렇게 여러 번 겹쳐서 하면 자국 없이 잘 풀어지거든요. 끝에는 거의 3번, 1번으로 쭉 풀어주시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래서 외곽을 한번 싹 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림자 할 때 그래서 계속 풀어주면서 정리해 주시고 나무 집게에 살짝 비치는 그림자도 자연스럽게 마카로 넣어주시고 자연스럽게 마카로 넣어주시고 자연스럽게 마카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고무 그 줄에도 물안경 줄에도 좀 명암이 덜 잡힌 부분 있으면 마카로 해주시면 돼요. 마카로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정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물감으로 초바를 잘 발라놔서 그 마카 위에 올리면 훨씬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좀 붓자국 좀 심하거나 이런 부분 있으면 특히 루트색 계열 할 때는 마카로를 마카를 많이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끝나 가네요. 계속 아웃라인 정리해 주고 있죠. 그리고 색연필로 약간 유리 비치는 부분에 색감이 좀 약한 것 같으면 좀 더 이렇게 올려주셔도 됩니다. 색연필도 워낙 고체도 색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자 부분도 끝까지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색을 올려주시고 단단하게 좀 올려주세요. 나뭇집게도 아웃라인 정리 마무리 할 때 다시 한번 체킹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revenue 커피 연구 lighting swings 10. 500 단 Ctrl 21 22 22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